안녕하세요 SPT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모든거 컨텐츠에서는 올바른 수비자세, 바른 자세만 알아도 수비력이 향상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우! 렛츠기릿!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혹은 조기축구회에서 수비를 하시다가 알을 먹고 굴욕적으로 돌파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이 계속 드리블 돌파를 선택하는데 계속 뚫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상대방이 나만 만나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양방향으로 쉽게 돌파를 성공하나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보러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렛츠기릿! 위에 다 포함이 되신다면 수비자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수비자세를 교정을 통해 수비력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올바른 수비자세의 첫 번째 악목은 바로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자세를 낮춰야지만 민첩하고 빠른 방향전환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프링을 튕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그렇죠. 스프링을 구부려야 합니다. 이때 더 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스프링은 더 높게 튕겨나가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는 관절을 굽혔다가 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절을 굽히려면 일단 자세가 낮아져야 하고요. 이와 반대로 몸이 똑바로 서 있다면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낮은 자세로 있다면 빠르고 민첩한 방향전환 및 상대 움직임에 빠른 반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막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상대와 대각선으로 서는 거예요. 보통 축구를 접하시는 분들 혹은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수비 자세가 바로 상대와 똑바로 마주서고 있는 겁니다. 상대와 똑바로 마주선다면 상대방이 양방향 어디로 드리블을 치더라도 몸을 돌려서 쫓아가야 하고 또 마주선 순간 다리가 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력적인 알, 가랑의 사이로 볼을 빼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대각선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대각선으로 섰을 때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한쪽으로 몰을 때는 중앙보다는 사이드쪽, 상대의 약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반다이크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수비력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 후 적절한 위치에서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면 뚫리더라도 팀이 커버하기가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수비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경기 전에 몬스터 한 캔 드시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PPL 아니에요 여러분들. PPL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뒤꿈치를 떼고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있게 되면 반응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뒤꿈치를 떼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돌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빨리 하고 싶고 민첩하게 하고 싶다면 뒤꿈치를 떼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바로 우리가 눈이 두 개인 이유예요. 아 안되네. 볼과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지 볼을 어디로 칠지 예상하고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볼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놓치기가 쉽고 상대방만 보고 있으면 상대의 움직임에 쉽게 속게 되니까 볼과 상대방을 같이 봐야 더 올바른 수비적 판단 및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오 민첩해진 것 같아. 이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쳐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다섯 번째로는 바로 팔 사용하기예요. 팔. 축구하는데 골키퍼도 아닌데 팔을 사용한다? 팔을 사용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팔 사용은 파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상대와 가까이 붙어있을 때 팔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거나 화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옆에 와서 계속 팔을 잡으면서 나랑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굉장히 귀찮으시죠?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야? 나만 그런 거예요? 팔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진로를 제한해 한쪽으로 몰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갔을 때 어깨와 팔을 넣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을 수도 있으며 상대가 등을 질 때 상대를 쉽게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팔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파울을 받지 않는 겁니다. 파울을 받지 않고 팔을 쓴다면 영리하게 상대를 수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5개를 다해도 이걸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섣불리 덤비지 말기입니다. 공격수는 덤비로 나오는 수비수가 가장 요리하기 쉽기 때문에 섣불리 덤비지 말고 상대를 한쪽으로 몰거나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실수가 나왔을 때 빠른 태클을 통해 볼을 뺏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섣불리 덤비지 않고 수비에 임하시면 절대로 쉽게 뚫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전에는 꼭 몬스터 함께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제작하도록 하고요. 재밌으시길 바라고 유익한 컨텐츠였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BT 트레인 라이 프로즈 렛츠 기릿!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